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꾸려졌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김동연, 장하석 경제 투톱의 엇박자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민신뢰가 많이 이미 무너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과연 2기 경제팀은 다를까 이런 의문부터 갖게 되는데 일단 부총리 중심으로 원톱체제가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같이 경제 투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다. 그 얘기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야전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청와대에서 뒷받침하는 역할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의 뜻대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대로 그렇게 잘 정리가 될지 아니면 사실은 시중에서는,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오히려 김수현 실장 중심의 원톱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은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관심은 역시 경제정책 방향일 텐데 일단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면서 속도 조절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사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의 발언 내용이 약간 차이는 좀, 결의 차이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식무팀들하고, 경제팀이죠. 좀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치밀하게 논의를 해서 좀 수정을 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그 반면에 지금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수정할 생각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없잖아요,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결의 차이는 좀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조건 고수에서는 일단 한 발 좀 물러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제정책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제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당정이 협의도 마치고 여야 또 합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조율,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세에서 출발했던 일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지가 않고요. 오늘 아침에 홍남기 후보자도 고용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이 경기 둔화 흐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당면한 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문제는 지금 내수 아니겠습니까? 수출은 그나마 지금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아마 역대 최고 수준의 어떤 수출 실적도 기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편중이 좀 돼 있긴 합니다. 반도체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내수인데 내수는 역시 국내 정책적으로 분배 정책을 좀 잘못 썼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의 내수 시장 활성화 대책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경제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빨리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더 큰 사실은 실수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까지 했던 실수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극약 처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 최저임금도 인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부터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홍랑기 부총리 경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곧 있을 예정인데요. 물론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지겠지만 벌써부터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병역 면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만성간염으로 해서 병역을 면제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 주변에 만성간염으로 병역 면제받으신 분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보면 간혹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의원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약간 논란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기준 얘기하는 것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논란은 있겠으나 이게 과연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거론이 될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또 경제정책에 대한 어떤 철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논란이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이분께서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도 그렇고 진보 정권에서도 그렇고 속된 말로 늘 잘 나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늘 기용이 되셨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보수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좀 모한 상황이어서 의외로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예산 정국도 좀 들여다보면요. 이 야당에서는 지금 경제사령탑 교체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이제 한창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또 김수현 정책실장이 예산 심사 출석을 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안 통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게요. 큰 틀에서 그야말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격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야 의원들 간의 협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의 빅딜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다만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공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예산 정국에 결국 이 경제 투톱을 교체한 것은 야당을 좀 무시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부터 많이 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신임 경제부총리는 아직 확정도 안 됐고 또 현재 경제부총리는 나갈 사람이니까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인데 그런 분 붙들고 이것저것 따져봤자 이렇게 협상이 잘 진행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이제 좀 답답하다. 오히려 그래서 김수현 정치실장이 그래도 실세에 해당하니까 와서 직접 우리하고 좀 논의할 걸 논의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청와대가 약간 참고는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야당과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마크 교섭에 어느 정도는 김수현 실장도 관여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